유서 속보입니다. 이재명 아들 불법 도박 인정 사과드린다 치료받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본인의 아들 도박 의혹 관련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본지가 보도한 아들 도박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재명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아들을 잘못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 아들이 일정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 스스로에 대해 무척이나 괴로워한다. 온당이 책임지는 자세가 그 괴로움을 드는 길이라고 잘 일러주었다. 라며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하여 실망을 하셨을 분들에게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아서 본지는 단독 이재명 장남 상습 도박 불법 도박 의혹 오비만은 땄다. 글 남기기도 제아 기사를 통해 이 후보의 장남 이모 씨가 2019년 2020년 3석 조보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의 서버를 두고 있는 한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2019년 1월 2020년 7월 이기고 싶다. 라는 닉네임 사용자 명을 가진 사람이 쓴 200여 개의 글이 올라왔다. 이기고 싶다가 해당 사이트에서 스스로 밝힌 이메일 주소 앞부분 13자리는 이 씨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동일했다. 본지의 해명 요청에 이 씨는 아버지나 캠프에 연락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 씨는 해명 요청을 받은 직후 포커 사이트에서 사용한 이메일 주소와 연관된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했다. 이재명 후보 아들 불법 도박 내용입니다. 유소소포였습니다.